사과하고 싶다 나는 선생님께서 유튜브 라이브 한 번 허락하고 싶어 10 18 아 종이 3 4 뭐야 상품적으로 올바른 짱탑인데 이거 이정도 더 이쁘 네 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 사이는 좀 그런 것일까 일단은 너무 좋아해서 나 튕기는 줄 알아요 나 그래도 매일 그래 여러분 이번엔 우리 베러 소녀들에게 제가 준비한 간식이 없다 맛있었으면 좋겠네요 매카 만든 쿠키 많이 만든 쿠키 마포니트 일단은 보라색 걸로 하는 겁니다 네네 그냥 보라색 보라색 베러랑 다는 거니까 다가 잘라요 베러랑 다는 거니까 헬멧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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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진짜 반사할 시간이 왔네요. 자, 오늘 이렇게 더 가기 첫...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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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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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5천만 배로 드래요. 무기통기게 싫어서 하자 아 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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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달려오면서 그래도 우리 패러들에게 이렇게 뱅뱅뱅뱅뱅뱅 in-game 여기가 잎아 여기가 싶다 자신있어요? 네 여러분 앉아서 다음 이거에서 되죠 알겠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온라인 말고 블루조로 가면 입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런거야? 네네 아 블루조로 가야 푸시나요? 블루조 준비되죠? 진작님 준비되죠? 이만으로부터 불러줘 자길 바라봐 우는 ningún저나 점검에 으악 우는 거짓말 아 박자요? 박자 맞지 못할거야? 자 그러면 전체 댄스니까 벌로 혼자 다녀오세요 자 그럼 하프에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리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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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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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